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 TV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과 PC 간 대용량 자료를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PC 간 여러 가지 자료를 전송할 경우에는 주로 카톡이나 메일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길이가 개인 동영상이나. 또 용량이 큰 파일은 전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는 처음부터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퀵세어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에 이 채널의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업데이트 되면서 메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 갤럭시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퀵세어가 뭐냐면요. 삼성 갤럭시폰 자체에 있는 대용량 파일 공유 기능을 말합니다. 이 기능은 최대 3GB까지 보낼 수 있는데요. 하루에 총 5GB까지 대용량 파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의 에어드랍과 비슷한 그런 기능입니다. 또 별도의 앱 설치 필요 없이 URL로 바로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만 되면 세계 어디든 아주 자유롭게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파일을 내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설정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설정 화면으로 가실 경우에는 스마트폰 홈 화면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빠르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셔서 한 번 더 드래그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빠른 설정 목록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먼저 퀵셰어 아이콘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입니다. 퀵셰어 아이콘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 보이면요. 화면을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터치해서요. 활성화 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은 공유 허용 대상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받지 않음이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퀵셰어로 파일을 공유할 때에 나는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지정된 연락처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상대방과 자신의 연락처에 삼성 계정으로 된 연락처만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자신에게 보내는 모든 공유를 다 받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래에 완료를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스마트폰에요. 퀵셰어 기능이 지금부터 작동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쳤으면요. 그럼 지금부터는 자신의 이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내 보겠습니다. 저는 갤러리에서 사진을 한 장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를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저는 이 장미 사진을 한 장 보내 보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아래에 있는 공유를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공유 화면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아래에 퀵셰어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퀵셰어를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퀵셰어 화면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은요. 자신과 상대방의 연락처가요. 삼성 계정으로 등록한 연락처나요. 또 같은 와이파이 안에 있는 스마트폰은 여기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는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기능이고요. 저는 여기서 QR코드를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입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아래에 QR코드가 나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요. 공유할 상대방이 가까이 있을 경우에요. 상대방은 QR코드를 바로 스캔해서 이 사진을 공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그런 기능이고요. 저는 여기서 URL로 복사해서 보내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앞에 다시 보시면요. 이 파일에 대한 주소가 나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URL 주소만 복사하면 세 개 어디든 간에요. 인터넷으로 다 모든 것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URL 복사를 대체하겠습니다. 복사 되었습니다. 그럼 복사한 URL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메일로 보내시든지요.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되겠죠. 저는 카톡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연이니까 저 자신에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카톡을 길게 누르겠습니다. 나와의 채팅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와의 채팅이 나왔습니다. 아래 검색창을 터치하셔서요.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 이 부분이 바로 복사된 부분입니다. 바로 터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부분을 터치하셔서 붙여있게 하면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주소를 터치하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주소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퀵셰어에요. 삼성 크라우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내는 이 파일이요. 삼성전자에 있는 크라우드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컴퓨터에 지금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삼성전자 컴퓨터에 있는 이 주소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내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자신에게 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url 주소가 나옵니다. 상대방은요. 이 주소를 터치하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신이 보낸 사진이 나오고요. 위에 보시면은 공유한 날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파일 1개. 파일 용량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보시면 2일 12시간 후에 만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퀵세에서 공유하는 파일은요.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한 내에 반드시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아마 삼성전자의 클라우드의 보관 용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다운로드를 터치하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한번 더 다운로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현재 갤러리에 제장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PC에서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PC에서는 퀵세어를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우선 PC 화면에서요. 왼쪽 아래 찾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입력하시든지 아니면 영어로 앱만 쳐도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위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시스템 나오죠. 이 부분에서 퀵세어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첫 화면에 나왔습니다. 위에 검색창이요. 여기서 삼성 퀵세어라고 입력하시든지 영어로 퀵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는 영어로 그냥 퀵만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돋보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퀵세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열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설치를 클릭하시면은 금방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퀵세어가 스마트폰용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PC용으로 나온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PC용으로 퀵세어가 나와서요. 굉장히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열기를 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아래 계속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래 보시면은 링크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자신의 PC에 있는 여러가지 자료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링크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보낼 자료를 찾으시면 되겠죠. 저는 저희 PC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아래 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전송을 링크가 생성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주소가 이 주소입니다. 옆에 있는 URL 복사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복사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URL을요. 상대방의 카톡이나 또 상대방의 메일로 공유하면은 상대방은 금방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에서도 PC로 바로 보낼 수 있고요. 또 PC에서도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계로 이렇게 쉽게 대용량 파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대용량 파일을 보낼 수 있는 퀵세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에 있는 종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